자 요 상식이복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주제는 바로 IT입니다 자 다들 IT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작은 나라에요 카리브에 있는 나라인데 면적이 277만 5천 헥타르 이제 세계 146이죠 와 인구가 근데 진짜 많다 인구가 1172만 명이나 돼요 세계 81입니다 엄청 작은 섬나라인데 저만큼 인구가 많네 진짜 많다 GDP는 이제 209억 4439만 달러로 세계 107인데 혹시 IT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세계지도 딱 펼쳐서 딱 여기다 이렇게 찾기 힘들거든요 카리브에 섬이 하도 많아가지고 찾아봐요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 찾아봐 찾아봐 어디 있을 것 같아 중남미 어디 여기 다 중남미야 아 쿠바 옆에 쿠바 옆에 여기 아 자카르타는 뭔 소리에요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죠 자 사실 그 IT는 여기 있습니다 작죠 네 많이 작아요 사실 생각보다 이제 IT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IT가 여기가 이제 또 2010년인가 그때 또 IT 대지진으로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사실 좀 정말 안타깝죠 대지진으로 유명했던 나라라니 진짜 좀 안타까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아까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통계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북한이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자 IT의 GDP가 하나로 27조 2277억원 정도인데 북한 GDP가 35조 9천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에요 국가 경제로만 보면은 IT가 뭐 작은 삼란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이유도 많은 나라인데 요즘에 이제 IT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IT의 역사하고 최근 근황 소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북한보다 못 사는 IT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사이버 레카가 이렇게 들고 왔나 갖고 와보도록 했습니다 자 IT가 뭐 유명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유의 여신상 같은 랜드마크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지진으로 인해 끔찍한 피해를 받은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상당히 안타깝죠 그쵸 그냥 어떤 분 어 그쵸 저 진해 쿠키 만들어서 팔고 그런 곳이 IT에요 근데 이 IT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지역 중 하나에요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노예혁명 타이틀을 가진 지역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역사를 하면 200년 전쯤을 한번 가보자고요 IT가 있는 지역이 카리브입니다 카리브에 카리브에인데 근데 카리브에 가보신 분 혹시 있을까요 여기 한번 손들어보시면 아 쿠바 쿠바를 어떻게 가 너 너 빨개 아 농담입니다 자 카리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한 연평균 9개 정도의 열대폭풍구가 발생해요 5개 정도는 나중에 이제 허리케인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열대성 기후를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지역만화 기후의 차이가 있긴 한데 IT 이 지역이 설탕이 진짜 끝장나게 잘 자라는 지역이에요 아니 진짜 베트남 마냥 진짜 그 씨앗뿌리면은 그냥 산모작 하듯이 진짜 설탕이 너무 잘 자라는 지역이에요 사탕수작 확 너무 많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 식민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설탕 뽑아야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레멘테이션 농업을 어마무시하게 지어놔요 이때 당시에 IT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이제 프랑스가 그냥 IT를 아예 혹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자메이카하고 더불어서 진짜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지가 IT였어요 그냥 설탕 공장이었어요 그냥 뽑아 다 뽑아 노예들 싹 뿌려가지고 지주들은 이제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흑인 노예들 어마무시하게 부려먹었어요 이때 당시에 노동 환경도 엄청 열악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노예에서는 막 이런 거는 기본이었고요 뭐 채찍질이나 뭐 그런 거 그냥 기본이었어요 노동 환경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영양 부족은 기본 밥도 하루에 하나 이렇게 주고 죽 같은 거 주고 막 그랬대요 채찍질 하면 뭐 소독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소독 안 하고 그냥 탕수술 그냥 하라고 하고 너무 이제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서 사망률도 높은 지역이 IT였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있는 게 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노예들은 이제 계속해서 불만이 약간 누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1789년에 프랑스 형이 발생했 이제 프랑스 형이 발생했으니까 IT에서는 그 자유정신이 IT로 오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IT 이제 흑인 노예들이 아니라 이제 흑인하고 이제 백인끼리 결혼한 이제 크레오리라는 인종이 있었어요 이제 얘네들을 중심으로 아 그래 얘네들은 그래도 흑인은 아니니까 자유민이니까 그대로 해주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크레올들이 식민지 총토기의 투표권을 달라고 권리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때 총독이 뭐라고 했어요 총독이 뭐라고 했어 그쵸 꺼내라고 했죠 네 족깔을 했죠 자 이렇다 보니까 IT의 크레올들은 반란을 또 일으켜요 아 투표권을 왜 안줘? 아 그러면 죽창대고 널 찌를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때 다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 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 어 어이가 없네 이 X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 얘네들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겠다 아 이제 반란 주동자들을 좀 이제 절대 반란 못 일으키게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제 해가지고 엄청 심한 혐오를 내려요 이때 당시에 반란 주동자들이 수레바퀴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운 사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수레바퀴에 이제 매달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진짜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걸 보라고 전국에 있는 IT 사람들 다 불러와서 지켜보게 해요 또 주동자들 다 맞아 죽을 때까지 계속 다시는 반란 못 일으키게 근데 이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커녕 오히려 약간 불만이로 가중이 돼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흑인 의외들 일부가 크레올로 살아가면서 이제 엘리트층이 좀 있었어요 엘리트층이 있었는데 보통 집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엘리트층을 이루고 이들이 주축이 되면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와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IT혁명군이 너무 잘했어 생각보다 붙으면 이기는 거야 붙으면 확실히 당시 IT 사람들은 그쪽 지형 지리를 잘 알았다 보니까 게릴라전에 능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오면은 게릴라전으로 해서 탁탁탁 공격하고 도망가고 탁탁하고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또 프랑스가 또 IT랑 좀 멀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까지 파견하는 데도 돈 들고 이렇다 보니까 IT가 이겨요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또 이제 그 사이에서 항열병이라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프랑스가 거의 계멸 상태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803년에 베르티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IT가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 분명 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유 너무 이상해요 네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사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 IT혁명이 아니라 1803년에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고 이제 1804년에 IT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1825년까지 IT의 독립을 인정 안 해요 언젠간 이제 다시 되찾을 땅이라면서 독립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이게 너무 양아치야 애들 하는 짓이 솔직히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런데 하는 짓이 너무 양아치야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아 쟤네들 그 흑인 노예로 이루어진 나라네 흑인 노예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아 친하게 되냐 친하게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외교질을 하는 거야 뒤에서 IT가 이제 막 독립했는데 친구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독립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한 건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외교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었어요 근데 IT는 계속 독립을 요구해요 아 우리 이제 독립했잖아 독립시켜줘 막 하는데 또 해상 봉쇄하고 XXX 독립시켜달라고 그래 또 이제 또 미국한테 가서 야 재량 놀지 말고 이러고 근데 프랑스가 이제 대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배상금을 달래 저 근데 좀 약간 이상하죠 저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분명 배상금은 전쟁이 진 나라가 줘야 되는데 프랑스가 달래 어? 프랑스는 전쟁에서 졌는데 배상금을 달래 이거 잠깐 좀 이상하죠 좀 약간 프랑스가 제 양아치예요 진짜 이거 IT 역사를 보면은 너무 양아치야 아 이게 달라고 한 이유도 그거예요 IT 노예주들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을 주면 독립으로 인정시켜주라고 한 거예요 돈 주면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IT는 처음에는 싫었다고 했는데 프랑스로부터 이제 독립을 인정을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 봉쇄도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 봉쇄를 풀고 외교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려면 배상금을 줬어야 됐어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약간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닌 것 같다 자 이로 인해서 IT는 사실상 100년 동안 경제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국내 정치 불안이 가중되는 바람에 IT의 경제가 개판이 나요 이제 배상금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825년 기준으로 1억 5천만 프랑을 내놓으라고 해요 근대화 배상금이란 이름으로 IT가 독립하면서 프랑스인 농장주들의 재산인 농장과 흑인 노예들을 도둑질했으니까 독립 인정해줄 테니 이 배상금을 달라는 소리입니다 뭔 XX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했어요 진짜 그렇다고 했어 완전 XX이긴 한데 당시 국제 여론이 IT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IT는 이걸 줬어야 됐습니다 참고로 1억 5천만 프랑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루이지에나 매입할 당시에 약 7500만 프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이지에나 매입보다 2배 정도가 더 필요한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프랑스가 진짜 도둑놈들이에요 진짜 프랑스가 근데 있겠냐고 IT가 그 돈이 당연히 이제 막 독립한 나라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 그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디폴트하고 또 원상복구하고 디폴트하고 원상복구하고 이걸 수십 번 반복해요 그래서 한 100년 가까이 IT는 경제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매년 IT 국가 예산의 80%를 뜯어갔다고 해요 프랑스가 또 이 배상금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빚을 내다 보니까 국가 경제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국가 예산 20%로만 국가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야 80%는 배상금 주고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1947년은 가야지 배상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배상금을 다 갚긴 했는데 이제 빚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1947년은 가야지 배상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멀쩡히 유지가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배상금 문제를 다 해결해도 한 쿠데타가 이제 1947년 이후로 한 4번 정도 나거든요 쿠데타가 그냥 정치 막장에 국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정치가 막장이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와 디발리에 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문민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초기에는 국가 발전과 안정에 기여를 하긴 했는데 이제 몇 년 정도 하다가 아잇XX 하고 이제 상 엎어버리고 이제 나라 살림도 엎어버려요 이제 친인들 만들어서 공포정치 막 계속하고요 이제 부두교를 통해서 이제 우상화를 했다고 해요 또 이분이 또 이제 부정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계속 연장을 했죠 증언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직접 고문을 했다고 해요 이제 자기 정적들에 대한 고문을 자기가 직접 하셨다고 해요 아 별명이 그래서 파파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1986년 민중봉기를 위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네 이 프랑스와 디발리의 아들이 아이티의 국가 부채보다도 많은 돈을 스위스의 비자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네 쿠데타는 4번씩이나 나고 뭐 시위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정치인들은 횡령해서 자기 뒷주머니에 넣고 뭐 이런 게 반복되니까 이제 아이티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티가 차고 있던 산소호기가 뜯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는 사건들인데 이게 뭔 사건이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아이티라는 나라를 알았겠지만 예 아이티 대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아이티 대지진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규모 7.0 지진이었습니다 아이티는 이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에 강진이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도 근처에 했던 산 하나가 있어요 산 타피오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 자체가 아예 함몰됩니다 없어져버려요 사고 일어나는데 지진 때문에 뒷산이 있어야 했는데 뒷산이 없어진 거야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지진이었습니다 통신 회선 그러니까 전화선 그 다 끊기고 육무 접근도 힘들어졌고요 건물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리고 공항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비행기가 다 온니까 오히려 인간 비행기가 못 오게 되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티 정부가 추정하기 일 이재민만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이고 이재민만 그리고 사망자만 16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자체가 아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병원의 95%가 파괴가 되었고요 그리고 국가정부청사인 의료보건국까지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학교에서 그런 다 모으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옷 몇 벌이나 돈 같은 거 학교에다가 기부한 기억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KBS나 MBC나 SBS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아이티 대지진 그 났을 때 그 대지진 뉴스만 나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대참사였습니다 자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흙쿠키로 좀 유명하죠 진흙쿠키로 허기를 달리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접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말이 그냥 쿠키지 흙에 버터하고 소금 발라서 흙 퍼먹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정신도 못 차려 계속 부정부패해 제거는 안 돼 유엔평화유직은 온다고 하는데 유엔평화유직은 조금 있으면 가 그리고 또 구호단체들이 또 여기 아이티 구호품을 미끼로 막 성범죄 저지로 막 그러거든요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그렇다 보니까 완전 헬게이트가 열려요 아이티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7월 7일에 아이티의 대통령인 조브넬모이즈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도 엄청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정치 환경이 혼란스러운 나라들도 국가원수를 제거할 때 쿠데타 같은 걸로 제거를 하지 이렇게 암살로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 아프리카 나라들도 쿠데타나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저런 식으로 이게 괴한들이 가가지고 심지어 대통령 집 들어가가지고 문 따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하거든요 엄청 치안이 개판이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콜롬비아 전직 군인이나 아이티 경찰 미국인 등 44명의 용의자가 체포되긴 했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통령 암살을 기획하고 지시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거예요 대통령이 암살될 정도로 치안이 정말 개판이 됐다는 겁니다 아이티의 상황이 진짜 헬게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자택에서 암살 당했으니까요 그냥 대통령이면 아이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문 따해주고 암살을 당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분엘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로 아이티는 더더욱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후로 대통령이 뽑히지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선거가 못 열려요 아이티에서 너무 혼란이 심해가지고 자 이제는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포렝스가 갱단에 90%가량 장악이 됐다고 해요 이제 아이티 갱단들이 처벌 걱정 없이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와 병원은 문을 닫았고 약자들에 대한 납치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낮거리에서 갱단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진짜 너무 심하대요 경찰 인력도 1만 5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게 9천 명까지 극감한 상황이고 이 9천 명 마저도 거의 그냥 검문소나 경찰서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다 마비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 정말 심각한데 1월에는 경찰관 12명이 한 번에 갱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관의 그 시신을 엄청 잔인하게 막 훼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서하고 검문소 다 버리고 도망을 갔고 그리고 이제 갱단들이 미국에서 총을 사와요 미국이 또 이제 총기 관련돼서는 또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총기 수입이 되면서 갱단들이 중무장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완전 춘추정국 시대가 열렸어요 갱단 춘추정국 시대 자, UN에서는 올해에만 2022년 아닙니다 2022년 아니에요 2023년입니다 이제 3월 말이잖아요 이제 3월 말 올해에만 벌써 530명 이상이 중단폭력 사태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해요 피해자 대부분이 집이나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사된 총력이 맞아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더 찾아보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저격총 들고 GTA처럼 막 아무나 쏘고 다니는 상황이 지금 IT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보다 심각해요 멕시코는 그래도 정부가 그래도 조절을 하잖아요 또 이제 국회도 공백 상태입니다 선거가 아예 안 열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를 열어줘야지 국회가 이제 일을 할 텐데 이제 마지막 의원들의 인기가 이제 올해 1월에 끝났거든요 근데 의회가 없어요 선거를 해줘야 되는데 선거를 못했어요 선거를 못 해가지고 지금 정부나 의회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대요 지금 사실상 소말리아보다 더한 무정부 사태가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뭐 사실 좀 엄청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인데 지도부가 얼마나 무능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IT에서의 일들이 좀 평화롭게 끝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